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몇 달 전부터 독일의 라인메탈이 우크라나와 손잡고 우크라나 영내에서 무기합작생산 벤처사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망해가는 나라여서 그것도 러시아의 표적이 될까뻔한 무기합작생산을 한다는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니크는 군사전문가를 이용해 아마도 합작무기생산벤처는 자금세탁계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로 아르세날 아체츠스티바 조국의 무기고란 잡지 편집자인 알렉세이 레온코프는 베를린과 끼에프의 우크라나의 합작투자계획은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실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냄새는 피워놓고 서서히 꿍꿍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돈세탁이 될지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공장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러시아군의 정밀타격으로 불타 사라집니다 그러면 증거가 인멸돼 얼마만한 돈이 투입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투자가 사라졌는데 전선으로 처리해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합작벤처라고 사기를 치는 독일과 우크라나 관계자는 공장을 차려놓고 러시아가 공습을 해주기만을 기대를 것입니다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타는 연방 독점금지청으로부터 우크라나 무기제조업체 우크로보론프롬고의 합작투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승인이 나니 독일은 상상초월의 나라입니다 라인메탈에 따르면 합작투자는 KF의 본사를 두고 군용차량의 조립 생산 개발은 물론이고 서비스 유지 관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KF가 소방관리들과 국제무기제조업체들을 불러 포럼을 열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나 의무장관은 방산포럼에 26개국 165명의 방산업체 대표가 참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위 방산 잭팟쇼입니다 아르세날 아체처스트와 편집장 알렉스 레온코프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KF와 베를린이 현재 합작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이는 의정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계획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온코프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우크라나는 적대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는 우크라나 산업부문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과 장거리 전투 드론에 의한 공격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현금이 부족한 우크라나의 국가 부채는 곧 100%에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가까운 장래에 파산 상태가 되는데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만한 돈을 투자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희망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레온코프는 경고했습니다 알렉세이 레온코프는 합작사업을 내세운 와인메탈 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PR 홍보뿐이라면서 합작사업의 작업장과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돈을 빼낼 국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껍데기뿐인 합작생산시설을 러시아가 폭격하면 이를 비난할 준비만 할 것이라고 레온코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합작생산 프로젝트가 미친 사람들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이타닉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다음 목적지로 베이징을 향해 항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레온코프는 그러면서 돈세탁 의도가 뻔한 합작사업에 진지한 사람들은 결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KF가 소위 반격이란 것을 삭해 7만 병력을 상실한 와중에 독일과 무기합작생산카드를 꺼내더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생산시설을 설립한다는 교육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베스컵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영내의 무기생산시설을 설립하면 러시아군의 특별관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